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의 안드로이드 폰에 쓰이는 USB-C 탭 충전 단자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고급 모델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 칩으로 최신 A17 프로를 탑재했고 티타늄 케이스를 입혔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격은 논란입니다. 아이폰 15 기본 모델은 125만 원, 가장 고가 모델인 프로맥스는 190만 원부터 시작해 1년 전 나온 아이폰 14 시리즈와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보다 원달러 환율이 약 60원, 4% 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같은 가격이라는 건 사실상 인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동시에 가격을 발표한 일본, 중국과 비교 해도 현재 환율로 한국에서 8만 원에서 19만 원 비쌉니다. 가격이 뭔가 바뀐 것도 없고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아이폰을 쓰다 보면 그 돈 내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10대와 20대의 65%가 아이폰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만큼 충성도가 강한 국내 젊은 소비자층에 기댄 배짱 가격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혁신은 삼성 제품에만 있다는 SNS 영상을 통해 아이폰 신제품을 우회적으로 저격했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7%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르만 10월 중순쯤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애플이 새 제품인 아이폰 15 4종류를 발표했습니다. 최고 사양인 프로 모델에 티타늄 재질을 써서 무게를 줄였고 타이완 TSMC가 만든 최첨단 프로세서도 탑재했습니다. 또 그동안 고집해왔던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버리고 삼성 등 안드로이드와 같은 USB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올 2분기부터 미국을 제치고 아이폰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된 중국을 의식한 듯 중국어로 게임이 잘 구현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과 같은 가격을 매겼지만 한국 가격은 사실상 높였습니다. 작년 출시 때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을 적용했던 가격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사양인 프로맥스 256기가의 경우에 세금을 빼고 현재 환율로 미국 가격은 160만 원이지만 한국은 172만 원으로 12만 원 비쌉니다. 한국에서 20대 이하의 상분의 2가 아이폰을 쓰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춰서 조정하지 않아도 이 고객층은 제품을 살 거라는 판단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 새 제품을 사면서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모델에 따라서 미국보다 더 높은 값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미국에는 다음 주 후반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한국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보도로 애플의 시가총액 25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미국과 EU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매출액의 19%를 차지합니다. 우리 부품 업체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품 업체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과측도 있습니다. 부품 업체 관계자는 아이폰 매출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당국이나 애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2.92% 떨어졌습니다. 어제 3.5% 떨어졌던 것을 합치면 이틀 만에 6.4% 하락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규제로 4년 동안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했던 경쟁사 화웨이가 신제품을 내놓은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아이폰 금지 지시가 내려오면서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으로 불매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애플은 다음 주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만 1천만 대 이상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신제품을 만들면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어긴 부분이 없는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화웨이 신제품에 SK 메모리 반도체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규제 이후로는 화웨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자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